푸른 남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담한 전원주택. 주인장도 찾아오지 않고 홀로 외롭게 바닷가 언덕 위에 이렇게 덩그러니 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남 사천시 바닷가에 왔습니다. 잘 오다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저 건너편에 삼천포가 바로 보입니다. 시골에 가면 공기가 좋다 맑다 이런 말들은 다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미세먼지가 덮쳐가지고 강원도를 가나 지리산을 가나 미세먼지로 가득 차있습니다. 이 바닷가 바로 뒤편에 조그만 전원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는 제주도처럼 이렇게 정원을 잘 갖고 놨는데 지금 들어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제법 오랫동안 주인장의 발길이 닿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입구부터 잡초밭이 돼있습니다. 남향으로 바다가 바라보이는 멋진 전원주택인데 이렇게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잔디정원 가운데쪽에는 잔디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잔디밭에 잡초들이 무승하게 되면은 거늘이 져가지고 키가 작은 잔디는 죽어버립니다. 수시로 잔디 사이로 올라오는 잡초들을 일일이 캐줘야 되는데 참 일이 많습니다. 목조로 지은 2층짜리 전원주택인데 지은지는 최소한 10년은 넘어 보입니다. 데크에도 지금 낙엽이 잔뜩 쌓여있고 여기 소나무도 엄청나게 크게 자라있습니다. 조경용 바나나도 겨울 추위에 바짝 말랐습니다. 집 상태를 보니까 주인장이 발길을 끄는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시골집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안해주면은 한 1년 2년만 놔둬도 이렇게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텃밭 농사도 그렇지만은 시골집도 마찬가지로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간단하게 제초제 한번 싹 뿌려버리면 되는데 또 우리집 마당에 그런 농약을 치기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또 잡초를 캐줘야 됩니다. 나무데크 이것도 계속 오일스텐 발라주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안대게 되면 금방 썩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전원주택 탁 지어놓으면은 엄청나게 뿌듯하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지인들 찾아와서 손님이 항상 넘칩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 못 오게 말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전원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주말에 손님치기에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들한테 공짜 펜션을 하나 제공해 준 겁니다. 주말에 친구들 오면은 고기 구워 먹고 또 술 마시고 또 늦게까지 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은 절대 사모님은 전원주택에 안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너희끼리 놀아라. 손님 한 번 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거리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고기도 구워줘야 되고 또 잠잘 방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나는 조용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주말마다 손님이 오니까 야 내가 이거 무료 펜션 운영하는 사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지인이나 친구들도 주말에 놀러 안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상당히 쓸쓸합니다. 그러면 주인장도 매주 전원주택을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속 간격이 띄엄띄엄 해지면서 나중에는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관리가 안되고 이처럼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 집 주인장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재미있게 전원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질리거나 아니면은 몸이 안 좋아서 이곳을 찾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관리도 안되고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예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와야 집 관리가 제대로 되지 한 번씩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와가지고는 집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주인장이 찾아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장독대 온기단지에도 낙엽들만 수북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지어 놓는 게 좋습니다.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50평 60평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은 돈도 많이 들고 나중에 팔 때 손해도 엄청 많이 봅니다. 집이 너무 넓으면은 나중에 청소할 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아 이게 창고에 있네요. VCR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때 재룡단지 할 때 그거 다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털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은 집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게 됩니다. 집 외부는 상당히 낡아 있는데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집이 멀쩡합니다. 거실인데 비센 자국도 없고 곰팡이 자국 같은 것도 안 보입니다. 창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것도 안 쌓이고 내부가 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위에 보니까 2층도 있던데 아마 다락방 구조처럼 지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낚싯대도 딱 있는데 바로 앞이 바다니까 나가서 반창거리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무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 자리를 보니까 벽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가 순수하게 목조로 지은 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외벽 마감만 이렇게 목재로 해놨습니다. 외벽 마감재 나무도 비바람을 맞고 이제 썩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주인장이 그냥 콘크리트에 페인트 칠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외장재를 나무로 해가지고 목재주택처럼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천 서포면 땅값도 바다만 보였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공시지가는 10만원밖에 안하는데 바다 보이는 쪽에 매물로 내놓은 것들은 평당 80만원 90만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에 상당히 거품이 많다는 것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공시지가가 10만원인데 매도가가 80만원 90만원 네 그 자체가 바로 거품입니다. 시골 땅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요즘 실제 거래되는거 보면 공시지가 이하로도 많이 팔립니다. 서포에는 부추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경상도말로 정구지라고 하죠. 바닷가 봄바람을 맞고 올라오는 부추 첫순 부추 첫순은 사위한테도 안줄만큼 귀하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한테 만원어치를 샀는데 한 봉지를 넣어주십니다. 인심이 참으로 좋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봄날입니다. 이렇게 바닷가 드라이브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